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올빼미티비 구독자가 20만명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때까지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월달에 제가 10만명 돌파를 했죠. 근데 불과 6개월도 안되가지고 20만명이 됐습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겁니다. 올빼미티비는 전업 유튜브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같은 시간 있을때 이렇게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또 평일날은 퇴근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편집하고 참 눈코 떨새가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재탕에서 다시 올린다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게시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유튜브 AI가 드론하고 영상 음악 들어간게 너무 길다 해가지고 지금 기존 영상을 다 삭제를 하고 편집을 해서 새로 올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찍은 영상 다 날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재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시 보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영상은 광고가 없습니다. 아마 7월 초가 돼야 광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광고 없다는거를 아무도 알아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잡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양적이나 질적으로 전문 유튜브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IMF도 모르고 지나간 거제도 지금 조선경기도 풀리고 살만한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제도 4차선 국도변에 바로 있는 원룸촌인데 맨 앞에 있는 이 두개동이 공사가 중단된지가 한참이 돼서 폐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국도의 차들은 쌩쌩 다니는데 원룸 분위기는 완전히 썰렁한 폐가 같습니다. 옛날에 원룸 초창기에는 원룸 하나 지으려면은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은 뭐 인건비 건축자재비 올라가지고 10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 땅가까지 하면은 이거 한 동 짓는데 한 20억은 들 겁니다. 이 원룸 역사를 조금 알아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공사가 올스텝도 있고 경매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번 뭐 2019년에 매매는 됐던데 2016년에 이 건물을 착공해서 짓다가 한참동안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8년이 다 됐죠. 원룸 공사가 중단된 이 부지가 300평이 조금 안됩니다. 2016년에 싹 3천 주고 샀던데 지금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아마 건축비까지 합치면은 20억 이상이 그대로 8년동안 가만히 잠들어 있고 돈이 묶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뒤쪽에도 원룸들이 제법 들어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오전 뭐 10시 조금 넘었으니까 아직 사람들이 집에 있을 시간인데 뭐 원룸 한동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보면은 한두대밖에 안보입니다. 요즘 상가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제끼가지고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곡소리 나죠. 네 여기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말 2010년 초 그때 이제 조선경기가 확 살아나면서 그 제도에 원룸을 엄청나게 지어제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선경기가 하락하고 이제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원룸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1998년도 IMF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제도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IMF를 모르고 살았죠. 왜냐하면은 배를 수정하면은 전부 달러베이스로 하는데 그때 갑자기 800원 하던 환율이 1800원 19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다보니까 배를 다 지어가지고 선주한테 인도할 때 그 달러를 하나로 바꾸니까 매출액이 두배 세배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배 지어가지고 돈을 긁어모으다보니까 또 조선소들이 우죽순 많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조선소가 많아지니까 성과 배 가격도 떨어지고 서로 몰락을 하는거죠. 물론 배값이 떨어진거는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은 인민들 먹여살리기 위해 가지고 조선소 적자가 나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다 져가지고 강제로 돌아가게 합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조선경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소 근로자가 7만명이 넘었습니다. 거제도 쪽에만. 그런데 그 이후에 조선경기가 나빠지면서 거의 절반 가까운 인력이 빠져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뭐 3만 6천 7천 이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3만명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그 사람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전부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 짓는데 갖고 이천에 반도체 공장 짓는데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일부는 또 배민, 음식배달, 라이더 생활을 하면서 다 육지쪽으로 떠나버리고 그 제도는 이렇게 사람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조선소에는 대부분의 현장일이 보면은 용접하고 도장 이런거고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월급은 작죠. 다 사람들이 편한일 찾아서 떠나버렸고 조선소 경력 10년차 되는 사람이 세전이익으로 월급이 250만원밖에 안되니까 다 다른 일라로 가버린거죠. 우리나라 생활물가 요즘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죠. 뭐 기름값 오르고 식당가서 소주 한병 먹으려면은 뭐 5천원, 6천원 줘야 되고 짜장면 한그릇도 이제 7천원 하죠. 네 짜장면 보시면은 옛날에는 거기 내용물이 충실했습니다. 오이채도 썰어주고 그 완두콩도 넣어줬는데 요새는 뭐 오이채고 완두콩이고 다 빠져버리고 심지어는 식사 끝나도 껌도 한개 안줍니다. 그런데 가격만 계속 올라가죠. 저 밑에도 원룸촌이 있는데 여기 본것보다는 조금 큽니다. 규모가 한 두배정도 되어보이는데 여기도 아까 지나오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영 썰렁합니다. 바로 앞에 바다도 보이고 전망이 정말 멋진 원룸촌인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지금 주차장에 보면은 차가 몇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제도에 비어있는 원룸이 이렇게 많다고 보니까 지금은 건물주가 갑이 아니고 세입자가 갑이 되어있습니다. 새 들어올 사람이 원룸 구경하고 밤에 들면 여기 원룸 주인한테 월세 35만원 합시다. 만일에 주인이 노 하면은 다른 데 알아보러 가면 됩니다. 주인은 이렇게 빈 공실로 놔두느니 옛날에 50만원, 60만원 받았지만은 지금 그 방값이라도 방을 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옥포 시내도 지금 장사가 안된답니다. 옥포 상가가 4분의 1이 비어있답니다.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은 이제 힘든 일 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전부 동남아에서 비행기로 외국인 노종자 데려와가지고 지금 조선소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앞으로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먹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서민들은 삶이 팍팍해집니다. 거제 앞바다는 네만이라가지고 파도 하나 없이 바다가 완전히 장판입니다.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전망도 좋은데 사람들은 전부 경기도 반도체 공장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bags